계속해서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장 은혜의 방편은 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영어 본문에는 보면 The General Nature of Effectual Application Started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효과적인 적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설명들은 어쩌면 약간 낯설 수 있지만 구원론을 1장에서 구원론에 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우리가 말하면 보통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제목으로만 보면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기 대해서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영어 제목을 보면 구원론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는가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회심의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일이 사실상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공적인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의 표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인 것입니다. 성경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표본을 따라 우리 속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대로 플라벨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들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적용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죽이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똑같이 그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영적 소성, 스피리추얼 비비케이션에서 영적 소생의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이 먼저 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을 적용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액은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드러나 있는 거듭남과 소명과 거룩하게 하심과 회심 등의 모든 역사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은 저마다 각각 다른 국면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옷 입는다라는 차원 안에 모두 함께 포괄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중생 거듭남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를 이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소명 성화 회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은 성령께서 영혼에 주입하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새로운 성향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룩한 행위들의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죄죽임 또 영적 소성 이것이 포함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영혼의 초자연적이고 새로운 성향을 주입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존재적 새로움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복된 소리에 응답하고 현재의 자리를 떠나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돌이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그런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운 죄악의 행실을 벗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혼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사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회심에 이르기까지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여기서 앞에 소명이 나온 것처럼 방향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은약의 현재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여기는 또 번역을 보면 여기는 성령님이라고 나오고 앞에는 성령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령 오면 성령이라고만 번역하지 성령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제가 앞에는 그냥 책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아까 앞에도 신자를 말할 때도 제가 의도적으로 성도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랬는데 저도 계속해서 성령님 성령이 나오면 성령님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뭐냐 영혼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비존물로 거듭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도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러한 거듭난 이들의 열매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보금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를 적용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부르심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적용해 주신 결과다. 그래서 보금의 은혜를 누리고 그 부르심의 역사에도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를 말하고 있어요. 대살로니 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바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님꼬의 내용이 중생 소명 성화 회심이었는데 이것을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일어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는 결국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이 마음에 몰려주었다고요. 새로운 원리와 법칙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위대한 계획과 구상을 발견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언된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규례들과 그를 위한 직임들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만약 이 목적이 온전히 완성되는 때가 온다면 복음을 위한 모든 직임자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고른도전서 15장 24절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자로서 본양에 이르는 날이 오면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의 직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목적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와 연합하게 하고 또 그리스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세우는 그 목적이 천국에 가면 그런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완성되었으니까 그 자리에는 이런 직분자들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섭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제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적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충분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철저하고 완벽한 공로가 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더해져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말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종교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나 이런 인간의 어떤 발전 이런 걸 말하면서 수양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학이 나름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급이 매겨진다. 제가 늘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어떤 이런 체계들을 보면 종교나 이런 체계들이나 학문 체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역시 그런 레벨이 매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수양했느냐 얼마나 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레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적용하셔야 되는 만큼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해야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나 최종적으로 그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이 땅의 지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